S&T 모티브에 대한주 한 종목씩 두 분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전장 부품에다가 여기에다가 스모트폰과 관련된 모멘텀도 가지고 있는 더구전자가 대한주로 좋다라는 의견 한 분 주셨고요. 다른 한 분은 이런 친환경차 관련된 차량 부품 여기에 전기차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전기차 충전기 시장에 주목하자라는 의미로 원익 IPS를 제안해 주셨습니다. 더구전자와 원익 IPS 과연 어떤 종목이 대한주로 더 좋을까요?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대한주 하나씩을 주셨는데요. 김민수 대표님의 더구전자부터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요즘에 항상 보너 플러스 알파를 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을 늘 설명을 해 주시니까 더구전자도 이런 맥락인가요? 그렇죠. 뭔가 더 이뻐 보이는 변화가 생각되고 있다 보니까 그런 쪽의 변화를 갖는. 그러니까 즉 기본적인 본업 외에 나머지 알파가 항상 성장 동력을 이끌을 수가 있겠다라는 관점 쪽에서 바라보는데 그중에 하나 더구전자 같은 경우는 또 단기적으로 많이 밀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표적인 이유가 한때 애플카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쪽에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봤지만 그 부분은 확인이 될 수 없는 상황들이고 그래도 개연성은 높다라는 쪽에서 바라보는 보고 있는데 일단 지금 스마트폰 쪽에 들어가는 카메라 관련된 쪽의 부품들이 매출의 80%를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가 전장 부품 쪽이 들어가 있고 아주 조그만 비중으로 바이오 쪽이 있습니다. 이쪽은 미국의 큐리바이오라는 회사에 대해서 지분을 갖고 있는데 나노기술 기반의 세포배양 기판, 장비 어떤 생산한다고 하는데 배출 비중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쪽은 무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용 카메라 관련된 쪽에서 스티프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쪽이 이물질을 제거하고 전자파에 대해서 기계가 손상이 되는 걸 방지한다는 쪽에서 중요한 부품 중에 하나죠. 게다가 또 브라켓이라고 하는 것은 카메라 모듈이 있는데 그걸 감싸고 있는 상황 쪽에서 어떤 모듈의 내구성을 늘리고 또 제품의 소형화를 만드는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이쪽은 그렇게 아주 수익률은 높지는 않지만 아마 스티프너에 대한 변화가 계속 꾸준히 나오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이 부분을 LG 노텍에 공급하다 보니까 이제 LG 노텍에서 전장 쪽으로 나가는 카메라와 함께 이쪽에 대한 부품도 같이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더구 전자의 수익 기대감이 높고 여기다가 또 LG 노텍은 애플의 중요한 벤더죠. 그러다 보니까 애플카로 넘어가는 이슈와 관련된 부분들이 충분히 개연성은 있다. 하지만 LG 노텍이 애플카에 대해서 부품을 납품할지는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아직까지는 좀 앞서간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지금 해외 쪽에 대한 법인의 변화들도 눈에 띄고 있는데 중국이나 멕시코, 폴란드의 법인을 통해서 자동차용 전장 부품을 생산하고 있다는 쪽으로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ABS 모터 쪽이죠. 이쪽에 전장 부품의 변화들은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쪽에서 마찬가지로 어떤 자동차 출하량과 관련된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이 되게 되면 또 꾸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작년의 실적은 생각보다 그렇게 썩 좋지 못했습니다. 자동차 출하량이죠. 또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 쪽에서 어느 정도 변화가 나오고 또 스마트폰 출하량이 개선되고 하는 모습들이 나왔을 때는 올해 실적에 대한 변화는 좀 더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관점들인데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총이 1,200억 대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 쪽으로 올해 실적 변화를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원래 펼치고 있던 사업, 스마트폰 쪽에서뿐만 아니라 전장 부품에서도 함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더구전자, 올해 실적 개선세를 바탕으로 이것이 모멘텀에 대해서 주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김민수 대표님이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임순재 대표님의 원익 P&E도 살펴보겠습니다. 자막이 지금 잘못 나가네요. 원익 P&E입니다. 일단 2차전지 대표적인 장비 업체다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요. 오늘은 2차전지 관련 쪽이 아니라 다른 충전기 쪽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2차전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일단 2차전지 활성화 검사 장비를 제적하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국내 3사뿐만 아니라 유럽의 노스볼트에도 검사 장비를 납품할 만큼 기술력은 인정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전기차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에 맞춰서 충전 시설이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관련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번 28일부터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주차 면수의 5%를 전기차 충전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법령이 시행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 국내 연간 주택 보급 대수가 주택 보급 가구 수가 20만 호 정도 되니까요. 그걸 감안한다고 하게 되면 1만 대 이상의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가 돼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기존 관련된 건물에도 이런 관련된 의무가 추가적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5년까지 전국에 충전기를 50만 개 이상 확충하겠다는 게 정보 목표고요. 서울시 같은 경우도 2025년까지 20만 대 이상의 전기 충전기를 보급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익 P&E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P&E 시스템즈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제조하고 설치하는 그런 주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자체 파워 모듈을 개발을 해서 완속, 급속 모든 충전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다는 게 가장 강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용인 소규모 7kWh 충전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고속 충전기인 400kWh 충전기도 같이 설치가 가능하고요. 특히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관련된 매출도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해외 매출 비중이 20%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해외의 전기차 인프라를 확충을 할 때 관련된 수혜도 같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좋습니다. 원익 P&E를 소개를 해주시면서 어쨌든 전기차 충전 시설에 이제 새로 건물을 짓든지 지금 있는 건물에도 이런 전기차 충전소를 확충해야 되는 사업은 앞으로 계속 펼쳐질 것이니까 여기에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가격 전략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두 종목 모두 최근에 좀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반등할 수 있을지 저희가 아까 봤던 S&T 모티브처럼 뭔가 모멘텀이 나오면서 반등할 수 있을지 기대를 해봐야 될 텐데 원익 P&E부터 가격 전략 주실까요? 네, 원익 P&E 같은 경우는 에너지 솔루션 상장과 관련돼서 2차 전주 관련 주에 대한 조금 장비 딴 그런 부품주들은 좀 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지금 상황 정도 되면 일단 조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2만 7천 원대에서 충분히 매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5천 원 그다음에 손절은 2만 2천 원에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원익 P&E에 대한 가격 전략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더구전자입니다. 더구전자 올해 초에 엄청나게 올랐다가 또 엄청나게 떨어졌습니다. 괜찮을까요? 거의 엘리베이터급인데요. 그런데 지금 기조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애플카 이슈로 움직였던 부분들은 거의 다 훼손이 됐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 자체 실적과 또 요즘에 이런 스마트폰과 자동차 쪽이 같이 결합된 쪽은 부각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 낙폭 과대에 대한 관점 쪽으로 접근을 하시되 일단 7,800원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건 별로 그렇게 썩 좋은 것 같지 않고요. 7,800원대 밑으로 해서 단기 눌림목대 대응하는 전략들에 초점을 맞춰보고 싶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권역으로 보여지고 있는 약 한 9,300원대 정도로 목표가를 맞춰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저가는 7,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S&T 모티브에 대한주로 오늘은 더구전자와 원익피에니를 저희가 제안을 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더구전자, 원익피에니 오늘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오늘 기대도 괜찮은 여기까지 확인해보겠고요. 이제 간단하게 오늘 시장에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살펴봐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은 하루입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FMC는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데 좀 찜찜하게 끝났죠. 그래서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미국 시장의 동향을 체크하시되 오늘은 또 LG에너지 솔루션. 기대입니다. 네, 이쪽이 변화가 나오면서 시장을 어떻게 끌 것인가가 초미의 관심사지만 항상 또 그렇다고 단기적으로 오버하게 되면 시장에 영향도 있겠다고는 보여지고 있는데 그래도 시장은 제 갈 길을 가지 않을까라는 쪽에서 무게를 삼고 조금 타이트하게 봐야 될 시장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임순예 대표님은요.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LG에너지 솔루션이 아마 시장 이벤트에 가장 큰 목을 차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원체 큰 종목이고 그다음에 관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그 자금이 좀 쏠린다라고 하게 되면 여타 종목에 대해서 좀 변동성이 크게 움직이는 하루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좀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FOMC 회의를 확인을 했고 이제 설 연휴를 앞두고 있고 L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또 대여가 오늘 출모를 합니다. 시장 일단은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의견 확인을 해봤습니다. 오늘 두 분 또 좋은 종목,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두 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